고춧가루 소고기 아이유 야채 티두고 소고기 마시멜로우만 먹지 도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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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또 줘봐 응 아! 아빠! 그래? 아빠! 그래도 응 그렇지 엄마가 더 더워 엄마가 더 더워 이건 filet 아기 성장 희귀 너무 기분 좋은데? 진짜 짜가워 너무 기분 좋은데? 그치? 아프다 기분 좋지? 응 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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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가 우유를 뿌셔뿌셔 하세요 좋아가 좋다 좋다 좋아 맛있겠다 너무 맛있다 욕심쟁이 욕심쟁이 진짜 좋아 이거 봐 뱀이야 이거 고무 찰흙이다 이 자식아 비빔밥 만들고 와 여기서 왔겠다 오늘 뭐 먹지? 밥도 왔고요 빵도 하나 왔고요 그거랑 고마납 아보카도는 어디 있어? 우리 그거 하나 끼러 있잖아 뭔지 알지? 계란을 후라이팬 해서 계란을 후라이팬 해서 이렇게 이렇게 착착착 언제 알지? 말아요 김밥인데 아직도 안 만들었어 밥은 아이스크림 자 아빠는? 안돼 다 먹었어요 안돼 아이스크림 아빠 많이 사왔는데 아빠께 없어? 아빠 프랭플린 하자 프랭플린 하자 앞으로 토할거같아 근데 나 혼자 점프하면 어떤 소리가 크게 나오고 아빠와 같이 하면 크게 작게 나와 언니는 작게 소리난다니깐 저기 나무에서 매미 소리가 나 응 응 응 응 응 할까? 한분만 더 귀여운 표정을 보여주면 할게 응 응 응 응 응 가자 응 빨리 와요 오케이 빨리 점프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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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일러가? 틈 Kar手 아빠 일러가네 아빠 가면 안될까? NO 아빠 진짜 힘들다니깐 NO 아빠 그렇게 좋아? 예스! 비행기 세워대 너무 예뻐요 엄마! 알겠다 이쁘다 이쁘다 그 다음 옷은 엄마 이게 기대가 돼 이거 그 치마도 벗어 그거 원피스네 원피스 같은 바지 같은 그런 거거든 까꿍 대박이야 입자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웃어주세요 너무 귀여운데요 엄마는 여기 마음에 드네 이리 오세요 어디까지 가세요 그치 오세요 너무 예쁘다 맘에 들어? 예 구경 여기도 이제 일도 와 생각보다 많네 무슨 맛인지 기억나? 그래 한국어 맨날 먹던건데 아 맛있어 꼬르륵은 뭐지? 맛있을 것 같아 엄마 이렇게 맞아? 어때? 꼬르륵은게 좋아할 것 같아 어때? 아빠 매일 잘 만들었어 무슨 맛인지 궁금해 어때? 맛있어 어떡하네 맛있어 맛있어 맛있게 진짜 얼마나 맛있는지 얘기해 봐봐 맛있어 맛있어요 이거 맛있어 맛있어요 맛있어 맛있어 뭐가 맛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 쫓고 굿는데 아 맛있다 마지막 한 잔 엄마 먹을까? 뭐 먹을 거야? 이미 마음은 아이스크림으로 봤어 아이스크림은 오늘 좋아 먹었는데 우유, 조쿠유, 딸기 우유 맛있다 오, 숟가락이다 자, 먼저 오고 봐 맛있어 숟가락 뽑았다 또 아시타와 이댄기 또 아시타와 이댄기 아,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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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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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락스트라 프린세스 내일 또 놀자 더 놀거야 근데 우리 옷이 없어 내가 갖고 올게 그래 이거 누가 맘에 들지 나 너 너라고? 아니네 아 너라고 알겠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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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